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수업 첫 번째 수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이라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수업입니다.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웹브라우저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고 했을 때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입니다. 관문이라고 하면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소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형태의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개념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차차로 알아볼 건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한번 지나가볼게요.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전세계적인 컴퓨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네트워크 시스템은 뭐냐면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의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친구와 받아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핸드폰과 친구의 핸드폰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랑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정보 공간이 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터넷과 웹을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넷 안에 웹이 들어갑니다. 웹은 더 작은 단위예요. 웹브라우저는 바로 이 웹, 사람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정보 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웹페이지는 뭐냐면 이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소비할 때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하는 이 화면 하나하나를 마치 우리 책에 있는 페이지처럼 페이지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거 있죠. 이거 하나가 이 정보의 한 단위가 이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웹서비스는 뭐냐. 또 사이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적용해주는 사업자들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웹서비스 또는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웹페이지는 그러니까 웹서비스나 이 사이트는 웹페이지들이 모여서 웹서비스나 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연관된 웹페이지를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제 웹서비스 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뭐냐면 웹서비스의 시작이 되는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웹서비스 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웹서비스 사이트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주소를 쳐서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오는 페이지가 이제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개념을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면서 차차로 이런 것들을 웹서비스라고 한다. 웹페이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영상은 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업이 웹브라우저 수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6, 7, 8, 9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즉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인데 그 웹브라우저의 제품명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는 제품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는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그 다른 사용법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으니까요.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이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수업을 찾을 수 있느냐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브라우저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뜨면서 영어로 막 써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이거 다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9.0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인터넷이라고 적혀 있고 이 X-P-L-O-R-E-R은 익스플로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 9.0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웹브라우저가 어떤 웹브라우저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현재 9.0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인터넷 익스플로어러 버전 중에 9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접속을 했는데 여기 9가 아니라 7이나 8이 적혀 있으면 우리 수업 중에 7, 8을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6이면 여기 6이라고 적혀 있으면 수업 중에 6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도와드리는 분들 있죠. 전달자분들, 자녀분들일 수도 있고 친구나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분들에게 여쭤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러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러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걸 쓰고 있다면 가뜩이나 컴퓨터도 느린데 이 웹브라우저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웹브라우저들일수록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마치 컴퓨터가 빨라진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가급적이면 만약에 여기 브라우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 6, 6버전이나 아니면 7, 8이거나 이러면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관련된 사항을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달자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귀찮지만 지금 업그레이드 해두시면 두고두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꼭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걸 쓰고 있다면 가뜩이나 컴퓨터도 느린데 이 웹브라우저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웹브라우저일수록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마치 컴퓨터가 빨라진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가급적이면 만약에 여기 브라우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 6 6버전이나 아니면 7, 8이거나 이러면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관련된 사항을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달자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귀찮지만 지금 업그레이드 해두시면 두고두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꼭 하세요.